안녕하세요. 파놀톡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승정결이라는 사자성어를 이용해서 구독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파놀톡 채널을 운영한 이후에 인스타 DM을 제외하고 순수히 메일로만 미국 생활, 간호사 영주권, 혹은 미국 조존사 관련 내용으로 문의를 받은 메일만 200개 이상이 됩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답변 드릴 때 그분들 상황이나 심정을 최대한 이해하고 꼭 정답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정성 들여서 메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연락이 많이 오는 부분이 미국 조종사 관련된 내용이 많이 오고 특히 제가 작년 11월에 한국에 잠시 나갔을 때 미국 조종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과 모임을 했을 때 총 11명이 참석하실 정도로 미국 항공 유학이나 조종사로서 정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이 있어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파놀톡을 접하시고 제가 전달해 드리는 정보를 신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두 가지 아쉬운 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점점 개인적인 일정이 많아지는 와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많이 받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제 개인적인 스케줄로 인해서 그런 감사함을 매번 일정하고 퀄리티 있는 정보로 보답해 드리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행 관련 정보를 유튜브로만 공유하는 것이 제한적이라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네이버에 있는 다양한 비행 카페들을 이용했는데 카페마다 각자의 운영 정책과 특징들로 인해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공유하기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고 특히나 미국 비행 관련 교육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거나 자유롭게 공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문득 제 머릿속에 사소한 정보도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고 특히나 미국에서 항공 공부를 하고 조종사의 꿈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다루는 카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비행 유튜버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컨택한 후에 화상통화를 통해 여러 번 미팅도 하면서 비행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저의 가치관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결국 저와 마음이 맞는 미국 에어라인 조종사 한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인 커리어 때문에 바쁜 일정에도 기꺼이 지식과 노하우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을 담아 몇 주간 많은 회의와 준비 과정 끝에 저희는 미국에서 조종사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네이버 카페 날개를 개설하였습니다. 비행 카페 날개는 다음 세 가지 가치관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질 예정입니다. 첫째, 미국에서 FA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조종사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아주 작고 사소한 글도 누구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카페 내에서 운영진 프로필을 공개하는 만큼 항상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품격 있는 조종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비행 카페 날개만의 가치관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은 한번 카페에 놀러 오셔서 구경해 보시고 함께 성장의 날개를 펼치고 싶은 모든 분들을 카페의 멤버로 정중히 초대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가입 시 첫 번째 가입 질문에 한올톡을 통해 가입했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대부분의 게시판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등업해 드릴 예정이 오니 제 영상을 통해 카페 가입하신 분들은 팍팍 티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카페 날개를 통해 비행 관련 소통을 깊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